공병호 TV의 공병호 검락하거나 매출이 그야말로 정발해버리게 되면 제한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과격한 정책들이 가져온 부정적인 정책효과는 이미 2019년 말에 매출검락의 형태로 본격화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의 결정타를 먹이기 시작한 것이 2월부터 본격화된 우한폐렴 코로나19이고 그 장기와는 더더욱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 6월 7월 정도 되면 더위와 함께 대부분 소강상태에 들어가지 않겠냐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마는 올 가을에 또 2차 대전염과 같은 그런 예상들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한폐렴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한 그런 전망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서 1년 후에 최악의 시나리오다 이런 이름을 담았지만 실제로 백신 상용화와 같은 획기적인 기회가 또 전기가 마련되지 않거나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된다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갖게 됩니다.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내년으로까지 우한폐렴이 넘어갈 가능성을 높게 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6월 24일 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금융안전보고서에 따르면 보수적인 한국은행이 이례적으로 큰 충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을 압축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우한폐렴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의 매출 극감은 가계와 금융회사로 빠른 속도로 번져갈 것이다. 기업 매출이 감소할 경우 실업자가 양산되고 최악의 경우에는 70만 가구까지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입니다. 이들에게 대출해 준 금융회사의 건전성도 크게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또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업발 위기의 실상은 매출이 급락하면서 운전자금과 매출 급락을 보존하기 위해서 부채를 급증시키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또 하나의 위기에 방아쇠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현재 벌어들인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의 비중은 2020년도의 50%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도의 그 비율은 32.9%에 지나지 않았습니다마는 2020년도에는 50.5%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준금리를 연 0.5%까지 내렸는데 불구하고 이자 부담이 크게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갚지 못한 기업들이 이 정도 있다는 것은 앞으로 금리가 반등하기 시작했을 때는 엄청난 그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는 이미 우한폐령으로 인해서 수익 감소로 차익금 상환과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수가 이미 47만 3천 가구에서 75만 9천 가구까지 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2020년도 실업 증가폭이 외환위기 수준 예를 들어서 상용직 실업률이 3.75포인트 상승하고 임시일용직 실업률이 12.3%포인트 상승으로 가정하게 되면 코로나19 확산 직후에 자영업자 매출 감소폭을 반영한 시나리오가 바로 현재와 같은 47만에서 75만 가구가 원리금 상환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시나리오의 실업과 매출 충격이 6개월 동안 지속될 경우 여기서 6개월이라는 것은 2월부터 6개월인 7월까지입니다. 6개월 동안 지속될 경우에 유동성 위기를 겪을 가구의 수가 47만 3천만 곳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동성 위기라는 것은 적금과 예금을 깨서 채권과 주식 등 금융자산도 팔더라도 기본적인 썸썸이와 만기 돌의 차익금에 원리금을 상환하기가 불가능해지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일곱 번째는 이 같은 실업과 매출 충격이 1년 동안 이어질 경우 여기서 1년 동안 이어진다는 것은 2021년 2월까지 이어지는 경우에 75만 9천 가구가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증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런 우한 폐렴의 전문가들은 내년 2월까지 아마 위기가 계속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이미 매출 급락을 커버하기 위한 부채 조달 액수가 급증하는 경보음으로 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내 총생산 gdp에서 차지하는 민간신용 가계와 기업의 대출 채권 정부 유장 등 정부 융자 등 부채를 총합하게 되면 2019년 1분기 대비 2021년도 1분기에는 무려 12.3%포인트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말에는 2019년 대비 10%포인트를 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2년간 이 비율은 6.1%포인트 정도 증가해 왔습니다. 아무튼 이 방송의 초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활동과 경영활동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출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매출을 어떻게 증가시킬 것인가는 문제하고 바로 직결됩니다. 그러나 우한폐령으로 인해서 내수시장도 엄청나게 축소가 되고 있고 특히 해외시장에서도 많은 그런 매출 급락이 지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가계든 기업이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국내 총생상 gdp 대비 올해 처음으로 가계 부채와 기업 부채를 합친 민간 부채가 gdp의 200%를 넘어섰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가 노력하더라도 현재 문정부의 역량이라든지 정책 노선 그리고 경제운용 철학 등을 미뤄보면 대부분 민간 주체의 생산과 소비와 그리고 투자의 활력을 그렇게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은 나오기가 힘들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장기화된 최악의 유동성 위기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여러분들이 단단히 준비를 해나가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을 위한 질문 코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6월 24일 날 미통당 민심의 아우성이라는 그런 방송을 보고 mm프리님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미통당에 대해서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통당 의원들은 정말로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생각하는가. 두 번째는 미통당의 표를 던진 국민들이 부정선거를 의심해서 확인하자는 것이 패배주의 생각에 그냥 넘어가자는 것인가.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 답변은 이렇습니다. 그들을 일일이 만나서 대화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확정적인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추측해보건대 사전투표에 부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해하시는 분들도 꽤 많을 것으로 봅니다. 미래통합당 내부에. 그러나 당론으로 이미 사전투표에 부정은 없었다는 것이 어느 정도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스스로 나서서 부정선거를 파헤쳐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야 될 이유도 없고 동기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왜 미통당이 당 차원에서 나서지 못하는가. 그들 또한 당대표 선출이나 또 대권후보 선출 과정에서 부정선거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고 갔던 주장은 앞으로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확정돼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어준 권력의 덕을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고 미래통합당도 그동안 봐왔기 때문에 주저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번에 여러 영상을 통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들이 다른 동문들과 달리 상당히 고압적이다는 그런 아마 느낌을 가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권력을 만들어주는 곳이다. 이런 아마 생각들이 문화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은 이번 부정사건을 덮어버림으로써 대한민국이란 나라 자체가 완전히 다른 나라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비중을 두지 않고 별반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사익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다. 우선 자신은 21대 총선의 어떤 식으로든 간에 당선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아마 이와 같은 사익이 훨씬 더 압도적인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통당이 당 차원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mm프리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에 후원자로 가입하신 분들은 질문이나 댓글을 남기실 수 있고 저는 그것에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시청하시는 공병호 tv뿐만 아니고 또 새롭게 출범한 영어방송 gongtv 공tv도 이렇게 애독해 주시고 늘리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